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제트 저는 한로로입니다 스테이션 제트 디스커버 첫 곡은 한로로의 거울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한로로입니다 라디오 DJ 방송이 진짜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지금 손에도 땀이 많이 나는데 좀 잘 해보고 싶어서 미리 멘트 같은 것들도 준비를 해봤게 왔거든요 진행에 앞서서 각오를 말씀드리자면 아직 많이 서툴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재밌는 라디오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주간 스테이션 제트 토요일에는 한로로의 디스커버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한로로라는 뮤지션에 대해 소개해 드릴 거고요 라이브도 준비해 왔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지금 영상으로 녹화 중인데 제 뒤에 지금 짱구 집앞을 신청을 했었는데 제가 사실 짱구를 되게 힐링 영상으로 많이 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짱구 집앞만 보면 되게 음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그만큼 좋아해가지고 얼마 전에는 또 쉴 때 극장판은 또 보고 왔었거든요 약간 TMI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짱구 집앞에서 여러분들께 라디오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끝난 후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올라갈 인터뷰 풀 버전 영상 라이브 클립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에게 혹시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어플 콩 YK로 보내주시고요 광고 듣고 와서 디스커버 한로로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스테이션 제트 디스커버 광고에 이어서 잠은 위원 김유나 평론가님의 추천사를 듣고 왔습니다 어 사실 추천사 뭐 추천이라고 하면 음 되게 고등학교 때 좀 공부 잘하는 공부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 막 선생님한테 받는 추천서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 첫 추천사인데 어 뭔가 그게 공부가 아니라 제가 하는 음악으로 추천사를 들어서 그런지 뭔가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저는 싱어송라이터 할로로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튜디오 MOS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음악은 다양하게 하지만 주로 락을 하고 있어요 올해 3월에 입춘이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고 이제 싱글을 내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녹음을 하고 새 싱글을 녹음을 하고 또 앞으로 있을 헬로 루키 결선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별명이 사람들이 저보고 허슬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네 되게 감사했어요 열심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걸 알아봐 주셔가지고 그리고 뭐 시간 또 나면은 브이로그 같은 것도 혼자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긴 하는데 지금은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약간 나쁘게 말하면 좀 찌들어 있어가지고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유튜브 채널도 언젠가는 제가 열심히 또 열정적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볼 건데요 참고로 오늘 한 시간 동안 제가 발매했던 소중한 모든 곡들을 다 들려드릴 예정 이라서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나면 저와 저와 굉장히 친해져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첫 곡으로 들으셨던 곡은 거울이란 곡이었는데 이 곡은 내일 죽는 것보다 내일 사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그러한 청춘들의 아픈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작은 방 안에서 뭔가 되게 힘들고 절규하는 그런 안쓰러운 주인공이라고 해야 할까요 화자를 이 노래에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거울에 이어서 또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Do What You Like 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사실 제 첫 OST인데요 웹드라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엑스에게 OST로 쓰인 곡입니다 이 곡은 약간 하이틴 감성의 밴드곡인데 전 또 사실 이 웹드라마를 봤거든요 제 노래가 나와가지고 과연 어떤 장면에서 나오나 좀 궁금해가지고 봤었는데 주인공 희수가 뭔가 씩씩하고 당찬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뻤어요 뭔가 희수의 좋은 상황에서 쓰이는 곡이 되었구나 싶어서 저도 그래서 그 희수를 본받아서 이 노래를 가끔 뭐 좀 발걸음이 힘차고 싶거나 되게 평소에서 텐션이 좀 높아지고 싶을 때 학교 갈 때 등교곡으로 많이 듣고는 합니다 그럼 헬로로의 Do What You Like 듣고 오겠습니다 네 헬로로의 Do What You Like 듣고 왔습니다 음 제가 아직 데뷔를 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아직 많이 짧은 음악 인생이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제가 처음 음악을 시작하게 된 거는 뭔가 막 가수가 되어야지 라는 막 굳은 다짐에서 시작했다기 보다는 그냥 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한번 도전이라도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평소에 끄적인 글들이나 노래 같은 것들을 가족들 친구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내 글과 노래를 어떻게 받아줄까 라는 그런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회사를 만날 때도 제가 그냥 무작정 제가 쓴 글이랑 데모를 들려드리면서 아 한번만 들어달라 라고 했는데 어 진짜 한번만 들어주셔가지고 이제 네 지금의 제가 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된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어 사실 뭐 학생때도 그렇고 뭔가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냥 좀 대학 가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이제 근데 스무 살이 넘고 본격적으로 해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미팅이 첫 미팅이 잡히고 근데 이제 첫 미팅을 서울에서 하는데 저는 사실 창원 사람 이어가지고 그때 본가에 창원 고향에 엄마랑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첫 미팅 메일을 받고 나서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약간 그래서 긴장을 조금 하다가 밥 먹으면서 툭 던져봤는데 엄마가 생각보다 어 그래 다녀와 라고 해가지고 엄마 나한테 관심이 없나 장난이고 엄마가 이거 볼 것 같아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어쩌면 진짜로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될지도 라는 자신감이 약간 그때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팅을 하고 지금의 제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근데 이제 회사를 만난 거는 22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년 동안 약간 연습생 느낌으로다가 제가 음악을 본격적으로 배워보기 시작했는데 뭐 미디도 있었고 보컬도 있었고 기타도 있었고 근데 배우다 보니까 진짜 너무 재능이 없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사실 지금도 막 난 너무 잘해 이런 마인드는 절대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마인드는 가지면 안 되겠지만 입춘을 내기 전까지는 정말 많이 좀 불안해하고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 힘든 감정에서 만든 게 이제 입춘 이라는 곡인데요 2022년 올해 1월쯤 만들어진 곡이에요 딱 제가 진짜 되게 불안하고 힘들 때 되게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답답함이 있는데 또 다가올 미래나 봄이 또 기대는 되고 되게 간절히 내가 바라고 하고 있고 그러한 감정들을 그냥 솔직하게 담아낸 곡이에요 사실 이 노래 이 노래는 뭔가 멜로디를 먼저 생각했다기 보다는 저는 근데 모든 곡들에 있어서 약간 글을 일단 쓰고요 제가 어떠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지 일단 장문에 글을 쓴 다음에 이거 좀 괜찮은데 싶으면은 가사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옮겨보고 가사에 어울리는 분위기와 멜로디를 후에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춘도 이렇게 만들어진 곡 다행히 가사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위로를 많이 받고 좋아해 주시는 게 느껴져서 더 감사할 따름인 것 같아요 질문이 왔는데 롤로님은 봄 같기도 하고 여름 같기도 하고 모든 계절에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냥 24절기 노래 다 만들어주면 안 돼요 특히 늦가을에서 초겨울 딱 지금을 뜻하는 할로가 있는데 할로로의 할로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기도 근데 생각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 맞아요 저도 아 그러니까요 할로로를 검색을 하면 할로가 많이 뜬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도 약간 에피소드가 있긴 한데 약간 네이버 프로필 같은 거 이제 딱 생성이 되면 괜히 쳐보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로로를 네이버에 쳤는데 그 할로가 너무 많이 떠서 약간 아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뭔가 저는 근데 입춘이 봄을 나타내는 노래고 또 뭔가 계절감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제 노래 계절을 담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음 제가 할 수 있으면 그래도 해볼게요 근데 이제 곧 나오는 싱글도 약간 겨울 감성을 담은 곡이어가지고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로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과 그 이유는 근데 방금 겨울 앨범을 기대해 달라고 했긴 했는데 저는 여름을 제일 좋아하긴 하거든요 여름 여름이 좀 덥긴 한데 그 특유의 쨍쨍함이 되게 좋아요 뭔가 모든 세상이 초록색으로 막 뒤덮여 있어가지고 뭔가 살아나 있는 느낌 그래서 저도 약간 열정이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여름에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되게 이해를 못해주기나 하던데 뭐 무튼 저는 여름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춘이란 곡은 저에게 특별한 곡이기도 하니까 이따 라이브로 들려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랭마 그루브라는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 곡은 제 데뷔곡 입춤보다도 먼저 만들어놨던 곡인데요 약간 지금의 결과는 되게 달라요 좀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악마 그루브는 영어 가사긴 한데 좀 나는 사랑이 궁금하긴 한데 뭐 남들처럼 굳이 막 찾아 떠나지 않고 그냥 내가 좋은 노래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타지는 그루브처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사랑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좀 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헬로로의 락마 그루브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헬로로의 락마 그루브 듣고 왔습니다 아까 이 노래가 입춘보다 더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곡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때가 약간 그 입춘이 만들어지기 전에 좀 힘들고 불안할 때 정말 모순적이게도 녹음을 했던 곡이에요 그래서 음 뭐 그렇습니다 약간 좀 제가 음 이 노래를 잘 못 들어요 너무 좀 막 너무 귀엽고 해가지고 너무 민망해가지고 저는 잘 못 듣는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해가지고 또 감사한 마음이 되게 큰 노래인 것 같아요 어 이번에는 뮤지션 헬로로가 아닌 인간 한지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 헬로로의 TMI를 파헤치고픈 디스커버에서 준비해 주신 코너입니다 일명 지수의 지수 측정 빠밤 어 어 파워 문과인 제가 파워 이과에 빙의해서 저에 관한 각종 지수들을 측정을 해 해보도록 할건데요 단위는 퍼센티지로 하고 아주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측정해볼 지수는 빠밤 어 어 어 어 어 아 죄송합니다 첫 첫 번째로 측정해볼 지수는 행복지수인데요 어 요즘 행복지수는 음 행복지수 딱 50? 50 음 그러니까 사실 저는 막 좋은 일이 있든 막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감정 기복이 막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라서 뭔가 지금 딱 50이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만 같은 느낌 날 행복하게 해주는 것 세 가지를 꼽아본다면 세 가지를 꼽아본다면 음 저는 일단 어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혼자 영화관 가서 보는 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단골 카페 혼자 가가지고 맛있는 커피 마시기 그리고 그리고 일 다 끝나고 혼자 집 와서 맛있는 음식 먹기 입니다 거의 다 뭐 혼자 하는 것들이긴 한데 뭐 외롭지는 않고요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지수입니다 빠밤 요즘 저의 스트레스 지수는 스트레스 지수 음 이것도 딱 50인 것 같은데 행복 50 스트레스 50 왜냐면 뭔가 스트레스를 또 저는 주변 영향을 딱히 또 안 받는 편이어가지고 주로 스트레스나 약간 좀 힘들 때는 보통 제 자신 제 스스로가 약간 못한다고 느껴지거나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뭔가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너무 싫어서 뭔가 자책하게 될 때 그럴 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건 다 비슷한 생각일 것 같긴 한데 여기에 관련된 질문이 왔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앵글 지수가 높아지잖아요 한지수의 앵글 지수는 몇인가요? 가장 자주 먹는 음식은? 아 앵글 지수가 총 소비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 저 아까 전에 행복 행복 할 때가 미리 말해버렸네 행복할 때가 진짜 제가 먹는 걸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진짜 눈이 돌아갈 정도로 먹거든요 혼자 먹어서 그렇고 같이 먹을 때는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아무튼 맛있는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소비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80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맛있는 거 먹으려고 맞아요 앵글 지수 폭발했습니다 저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진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좀 바뀌어야 하는데 또 이런 질문도 왔어요 택배 개수로도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할 수 있다는데 아 그래요? 한지수는 택배를 자주 시키는 편인가요? 가장 최근에 시킨 물건은? 저는 또 생각보다 물욕이 진짜 없어서 진짜 오늘도 약간 약간 TMI긴 한데 오늘 사실 학교 수업을 들으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아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오 뭐지 해가지고 신발을 벗었는데 아 아니나 다를까 양말에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근데 한쪽만 난 게 아니라 진짜 엄지발가락 두 개가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그걸 보고 약간 충격먹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해도 뭐 그냥 그냥 또 신고 다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발은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좀 사야 하긴 하는데 양말은 사야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물욕이 없고 그래서 택배도 잘 안 시켜요 진짜 필요할 때만 가장 최근에 시킨 물건이 이제 이어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아 헤드셋 한번 써봐야겠다 해가지고 산 헤드셋 이 다 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택배를 잘 안 시켜요 음 그 외에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뭐 아까 말했듯이 영화 보거나 아니면 그냥 혼자 산책하는 거 좀 좋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서 맛있는 거 네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음 세 번째 지수는 학업 만족도 지수 빠밤 제가 지금 대학생 신분으로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전공은 국어 국문학과이고요 그냥 대학에 있는 과들 중에서 적성이 그나마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음 공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 이냐고 했는데 그래도 학점을 잘 받으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다 같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음 네 그렇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네 대학생활을 즐기는 편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막 막 수업을 안 간다거나 그런 적은 솔직히 제가 너무 좀 그런 거 잘 못하는 소심한 성격이라서 막 출티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수업 끝나고 뭐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던가 약간 그런 잘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대학 동기들이랑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학교가 축제를 했었는데 그때도 오랜만에 동기들 만나가지고 같이 막 놀고 연예인들도 보고 그랬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오랜만에 놀아봐가지고 어 네 어 이렇게 해서 저의 지수의 지수 측정 이었나요? 지수의 지수 측정 시간은 끝이 났고요 어 이번에 들어볼 저의 노래는 지난 9월에 발표했던 저의 싱글 비틀비틀 짝짝꿍입니다 이 곡은 뭔가 좀 입춘과 거울이랑은 좀 다르게 되게 좀 밝고 긍정적인 그런 곡인데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같이 또 비틀거리는 다리로 어떻게든 살아간다면 또 뭐 무서울 게 없다 약간 그런 좀 희망을 가득 담은 그러한 곡입니다 이 노래도 약간 뭐 사람들 말로는 등교곡이라고는 하는데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제 목소리를 등교할 때 듣는 게 약간 좀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듣는 것 같아요 뭔가 힘 없을 때 발걸음이 생각보다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좀 잘 만들었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방금 장난이었고요 이 곡은 제가 라이브로도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말고 다음 주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또 놀러와 주시고요 오늘은 의원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할로로의 비틀비틀 짝짝꿍 네 할로로의 비틀비틀 짝짝꿍이었고요 여러분은 스테이션 제트 디스커버 할로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이제 드디어 라이브를 들려드릴 차례인데 그 전에 또 다른 막강 코너입니다 할로로 자신감 충전 청취자 기대감 상승을 위한 셀프 댓글 읽기 어 평소에 평소에 반응 댓글 많이 찾아보는 편이냐고 하셨는데 아니요 잘 안 찾아보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거에 있어서 딱히 막 제 기분이 좌지우지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를 뭐 그런 자신감 하락 약간 이런 것들을 그냥 방지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잘 안 찾아봐요 그래서 친구들이 먼저 막 알려주고 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할 곡이 입춘이라는 곡인데 저의 데뷔곡 이잖아요 그래서 이 곡에 대한 댓글들이 되게 많더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몇 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셀프 댓글 읽기 으 한번 해볼게요 홍대 공연에서 노래 듣고 너무 좋아서 댓글 남겨요 홍대 공연? 아 게스트 공연 할 땐가 최고는 자구인데 목소리는 완전 파워풀하고 실물이 그냥 인형 너무 귀여워 노래 허스키하고 특색 있고 너무 좋았어요 곡 많이 내주세요 할로로 파이팅 음 감사합니다 근데 실물이 그냥 그냥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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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에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막 저는 바비 인형을 막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말한 거 콩순이 인형 못난 인형 이런 거면 아무튼 감사합니다 나만 알고 싶은 가수가 RM스토리에 올라오다니 이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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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을 수 없는 사건 인데요 그 BTS RM 선배님이 정말 인스타 스토리에 제일 입춘이라는 곡을 샤라웃 해주셨더라구요 사실 그때가 새벽이었어가지고 막 그냥 자기 전에 그 SNS 거기에 들어갔는데 막 DM이 막 너무 많이 와있는거에요 그래서 근데 봤는데 다 외국인들이야 그래서 막 막 뭐라 뭐라 하는데 순간 너무 멘붕 와가지고 막 해킹 당했나? 약간 그 생각을 했는데 알고보니까 BTS RM 선배님이 막 인스타 스토리에 너를 올려주셨어 노래 잘 들을게 약간 이런 느낌의 DM들이 정말 많이 와있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진짜 가니까 제 얼굴이 너무 떡하니 있어가지고 어? 이래도 되나? 이게 꿈인가?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진짜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님이 제 노래를 들어주셨다는 거에 있어서 진짜 그날 하루는 진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지금도 생각하니까 다시 기분이 좋아지고 네 또 다음 댓글 같은 또래라 노래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로로님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거쳐 어떤 노래를 들고 오실지 너무너무 기대되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제 노래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청춘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음악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좀 더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연령대 가 저랑 같은 또래이거든요 왜냐면 나이가 그래도 비슷하면 겪는 그런 스트레스들이나 감정들 같은 게 제일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런 댓글들이 유난히 더 저에게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엔 시원한 바람 부는 들판에서 햇살이 얼굴을 스치고 간 느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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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해봤는데 좋네요 음 감사합니다 출근길 신호위반 하는 차는 피했는데 그렇군요 운전을 잘 하시나 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할로로 입춘을 곧 들으시게 될 건데요 제 노래 칠 준비되셨으면 할로로의 입춘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왔거든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말을 막 능숙하게 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내가 DJ를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갖고 왔는데 생각보다 혼자 노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그냥 혼자 있는 공간에서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약간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혼자 잘 노든구나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디스커버 공식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할로로가 생각하는 멋 약간 약간 막 타워를 하고 이제 소파에 탁 앉았는데 같이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 좋은 냄새난다 이러고 끝나는 영상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충격먹어가지고 아 아 아 진짜로 진짜 진짜 자기 자기에게 일부러 좀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들이나 뭐 행동들 를 하다보면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본연의 멋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제가 생각하는 멋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그대로 당당하게 솔직하게 내비칠 수 있는 그런 용기 자체가 멋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제가 즐겨듣는 저의 취향이 가득 담긴 음악들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처럼 라이브도 들려드릴 거고요 제가 작업했던 데모 트랙도 최초 공개할 거니까 꼭 다시 놀러와 주세요 끝 곡으로는 할로로 피처링 순비의 당신의 밤은 나의 밤과 같습니까? 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곡은 가장 제가 최근에 만든 곡인데 음 어 되게 힘들고 약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뭔가 석양이나 그런 하늘 그런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 같은 것들만 봐도 아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약간 울컥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약간 그런 마음을 그냥 담은 곡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약간 그러한 사람이 당신 이라는 사람에게 똑같이 소외받고 있는 사람에게 너도 나의 마음과 같은지 물어보고 또 그 외에서 피어나는 동정과 사랑 같은 좀 따뜻한 감정들이 잘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테이션 채트 디스커버 저는 한로로였습니다